기출 변형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작업 문제는 세문항에 출제가 되는데 그 세문항 중에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다가 문제에 제시된 데이터를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교재를 참조하셔서 A3부터 G10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부분 점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부분은 저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이 문제에 교재 내용을 보셔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2번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A1부터 G1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네요. 홈탭에 가시면 맞춤이라고 있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글꼴이 궁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홈의 글꼴 탭에 가셔서 궁서를 선택하시고 크기를 17을 선택하는데 어? 17이 없어요. 그럴 때는 직접 숫자를 17 입력하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글꼴 스타일이 굵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밑줄에는 역삼각형이 있어요. 밑줄이 있고 이중 밑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는 밑줄 첫 번째 거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3부터 G3을 선택하시고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요. A4부터요. A10, C10까지 선택하네요. C10. F4부터요. G10을 선택합니다. 같은 서식을 세 곳에 동일하게 작업을 할 거라면 첫 번째는 선택, 두 번째, 세 번째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맞춤이라고 있고요.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다음 A3부터 G3까지 범위 정하신 다음에 글꼴 색깔이 글꼴 색에 가서 자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자주 라고 색깔 명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색깔 마지막에 있는 거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주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은 배경 색깔을 표준색의 노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의 노랑 색깔 선택합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F4부터 F10을 선택하시고 사용자 지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셀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숫자 2를 누르셔도 돼요. 그 다음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숫자 뒤에다가 퍼센트가 추가되어 표시되도록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입력하실 건데요. 소수 위하 한 자리까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사용자 지정에 0.0 언더바가 되어 있는데 언더바를 지우시고요. 뒤에다가 퍼센트만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좀 이상해요. 8000하고 라고 표시가 돼요. 퍼센트를 그냥 표시하지 않고요. 그냥 퍼시하게 되면 현재 80에다가 곱하기 잠시 제가 이렇게 화면을 했을 때 이렇게 퍼센트만 넣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표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왜 그럴까? 이유는요. 이 퍼센트 기호를 입력하면 곱하기 100을 한 다음에 퍼센트를 붙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문제에서요. 숫자 뒤에 그냥 퍼센트가 추가되어서 80.0%라고 퍼센트만 나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작성을 하시냐면 퍼센트를 문자로 처리하셔서 문자로 처리하셔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는 거죠. 문자로 처리하시면 기존 숫자는 소수 한 자리까지 그대로 표시하되 뒤에 퍼센트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문자 퍼센트를 붙여서 표시해 주는 겁니다. 확인 한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D7셀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요. D7셀 메모를 삽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문제에서 가장 많은 회원수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많은 회원수 그 다음 메모를 항상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D7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하시면 항상 표시할 수 있고요. 메모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데요. 커서가 깜빡깜빡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메모 서식 누르면 글꼴 탭만 나옵니다. 맞춤 탭이 안 보여요. 경계 라인을 클릭하시고 경계 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을 눌러야만 이렇게 메모 서식 창을 띄울 수 있고요. 맞춤 탭에서 자동 크기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3부터 G10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모든 테두리 홈에 가셔서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식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조건부 서식 문제입니다.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부 서식은 위쪽에 있는 제목을 포함하지 않아요. 첫 번째 데이터 P5부터 H13 영역을 선택하셔서 범위 정하신 다음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실 거고요. 그 다음 수식에다가 등호 입력하신 다음 전공이 경영학과 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뭐 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면 OAL 함수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조건에 하나라도 만족한다면 전공에 T5셀을 클릭하면요. 잠시 화면을 볼게요. OAL은 여러 개 조건이 있을 때 하나라도 만족하면 서식을 넣겠다라는 거고요. 전공에 경영학과 첫 번째를 선택했더니 달라디 달라 오라고 되어 있어요. D5, D6, D7에서 아래까지 D열에 있지만 행의 위치는 달라질 거예요. 행 앞에 있는 달라는 지워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직접 O 앞에 가서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하셔야 돼요. 방향키 하시면 안 돼요. 마우스를 이용해서 클릭하신 다음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우시고요. 그 값이요. 경영학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영학과 입력하시고 신표. 첫 번째 조건이 끝났으니까 신표 하시고요. 총점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되 마찬가지로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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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 앞에 있는 달라를 지워주시고요. F4를 여러 번 눌러서 O 앞에 있는 달라를 지우셔도 돼요. 그 값이 260 이상 크거나 같다 26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다면 조건이라고 이렇게 조건을 작성을 합니다. 함수는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대문자 입력하셔도 되고 소문자 입력하셔도 되고요.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거나 또는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다면 서식을 눌러서요. 문제에서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글꼴 색깔을 표준색에 파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랑 이름 확인하시고요. 글꼴 스타일을 굵은 기울인 꼴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네, 기본 작업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은 5문항이죠. 8점씩에서 바로 40점 문제이고요. 첫 번째 총점수의 순위가 총점수를 가지고 순위를 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시상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랭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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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에서 혹시 랭크라고만 나와 있으면 아래 거 선택하시면 돼요. 랭크점 선택하시고 바로 왼쪽에 있는 점수를 가지고 본인을 포함해서 비교할 대상 전체를 넣었는데 비교할 대상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있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심표 점수가 높은 사람이 1등이니까 내림차수는 구하겠습니다. 생략하셔도 되고 0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네, 이렇게 수식 입력줄 가서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바로 왼쪽에 있는 점수가 비교할 대상들 중에서 몇 등인지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순위를 작성하셨고요. 이제 추주함수를 통해서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표시하라고 했어요. 근데 전체 순위는 8등까지 있어요. 그럼 1, 2, 3, 4까지는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표시하래요. 그러면 등호 다음에다가요 추주함수가 필요합니다. 추주 값이 1이라면 우리는 대상이라고 할 거고요. 탭키 눌러요. 2이라면 금상 탭 그 다음 3이라면 은상 탭키 4라면 동상 탭키 5등부터는 공란이니까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탭 큰 따옴표 열고 닫고 6등도 7등도 큰 따옴표 열고 닫고 8등도 큰 따옴표 열고 닫고 다 되셨어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순위에 해당한 시상이 표시가 되고요. 5등부터 8등까지는 공란으로 공백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함수 삽입을 이용해서 작성하셔도 되고요. 직접 입력하실 때는 꼭 대상부터 금상 입력하실 때 큰 따옴표 처리를 직접 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점수의 평균에서 전체 점수의 평균에서 그러면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Average 함수 이용하면 되겠네요. Average 더블 클릭하셔서 점수 전체가 들어갑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전체 점수의 평균이 구해졌어요. 이 값 뒤에다가 마이너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뺄 건데 D-Average 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D-Average 이 함수도 함수 삽입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함수 마법사 데이터베이스라고 물어봐요.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 다른 함수는 보통 제목이 들어가지 않지만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제목이 꼭 들어가야 돼요. 필드는 점수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은 소속이 서초에 해당한 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속과 서초 꼭 제목이 들어가야 돼요. 소속에 가서 서초를 찾겠다라고 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평균값이 구해졌는데 이 값을 자리수를 조절해라 라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그하신 값 그대로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함수 3 문제에 서식을 지정에 대한 언급이 있나? 없네요. 함수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표사의 도서 할인 목록을 이용해서요. 표 3에다가 판매가를 구하라고 했어요. 판매가와 판매량을 곱한 판매 금액을 구하는 거예요. 판매부터 가져올게요. 오른쪽에 참조하는 표가 이렇게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는 하시고 V라고 입력하시면 VLOOKUP 찾을 수 있고요. 아래쪽에 함수를 잘 모르겠어요 하시면 함수 삽입을 누르시면 되고요. 찾을 값은 교재명을 가지고 테이블 어레이 참조할 표는 오른쪽 표에 가서 찾는데 이 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실 거고요. 그 다음 참조하는 표에 첫 번째 열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요. 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니까 2라고 넣으실 거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때는 false 또는 숫자 0을 넣으시면 false가 입력된 거와 똑같아요. 확인 한번 눌렀더니 커말이 1급은 얼마입니다. 라고 구해졌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볼게요. 이렇게 값이 구해지네요. 이제 여기에다가 곱하기 판매량을 곱하려고 합니다. 구한 브이로컵 뒤에다가 곱하기 판매량 클릭이 안되면 방향키 이용하셔도 되는데 위에서 수식 입력줄에서 할게요. 곱하기 판매량 D14 선택하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봤더니요. 중간에 이렇게 오타가 있었거나 뭐 제로라고 문자가 입력된 데이터에는 값에 오류가 있는데요. 라고 오류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오류가 있을 때는 판매량 오류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if error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브이로컵 앞에다가 if error 라고 입력합니다. 혹시나 값에 오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류값이 있습니다. 라고 판매량 오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직접 신표 누르시고요. 직접 입력할 거니까 큰 따옴표 문 꺼서 판매량 오류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수식을 다시 한번 보시면 브이로컵을 통해서 구한 값에다가 판매량을 곱했는데 이렇게 4자가 붙어 있거나 제로라고 되어 있는 텍스트를 곱하다 보니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value 오류가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if error가 있어요. 그러면 판매량 오류라고 표시하세요. 라고 이렇게 수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번째 소속이 상공이면서 우승 횟수가 5번 이상인 인원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조건이 두 가지니까 count if s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커서를 제24에 갖다 놓으시고 는 count if s 괄호 열고요. 첫 번째 조건은 소속에 가서 심표 우리는 뭘 찾아요? 상공을 찾아요. 맞죠? 상공을 찾아요. 나 직접 문자 처리하기 조건 큰 따옴 처리하기 귀찮아요 하시면 함수 삽입 누르시면 돼요. 여기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의 범위는 우승 횟수에 가서 그 다음 5 이상 크거나 같다 5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2라는 값이 구해지는데 명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다가 n% 연산자 명이라고 입력합니다. 네 그러면 네 번째 계산식까지 작성하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면접 점수가 70점 이상이고 수학과 영어 점수의 합계가 120 이상이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고 또 두 개의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썸 함수도 사용을 하네요. 이 조건에 만족함이 합격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하는데요. if부터 썸부터 구할게요. 는 하시고요. 합계부터 구할까요? 썸 sum 수학과 영어 점수의 합계를 구하면 얼마라고 구해질 거예요. 썸 함수를 통해서 앞에 있는 이 오류는 무시하셔도 돼요. 신경이 쓰인 다음에 오류 무시하시면 되고요. 수학과 영어 점수 합계를 구했고요. 이제 는 다음에 엔드 함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왼쪽에 있는 면접 점수가 크거나 같다 70이거나 두 번째 수학과 영어 점수의 썸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크거나 같다 12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하시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트루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폴스라는 결과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if 함수를 통해서 트루일 경우에는 합격 그렇지 않으면 폴스일 경우는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if 만약에 조금 전에 결과가 신표 추루라면 함수 삽입 이용해 볼까요? if 신표까지 꼭 하신 다음에 오셔야 돼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합격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건 직접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해주셔야 해요. 큰 따옴표 열고 닫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서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데이터 통합 문제이고요. 조건을 먼저 작성하라고 좀 되어 있어요. 매입수량, 매출수량, 재고수량의 상품명이 W, T, S, M으로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W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T로 시작하고 S로 시작하고 M으로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합계를 구한다. 우리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통합 클릭하시고요. 합계를 구할 건데요. 참조할 표는요. 표 1에서 상품명이 첫 번째 왼쪽 그 다음에 매입수량과 매출수량 위에가 첫 번째 행이 될 수 있도록 범위 정하시고 추가 표 2의 상품명이 왼쪽 상품 매출수량부터 재고수량이 위에 첫 행이 될 수 있도록 선택하고 추가 표 3도 선택하고 추가 범위 정한 데이터의 왼쪽 열과 첫 행을 기준으로 데이터 통합을 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데이터 통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W로 시작하고 T로 시작하고 S로 시작하고 M로 시작한 데이터의 합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순이익 계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조원가 판매가 초기 투자 비용 그 다음에 홍보 비용 판매량을 이용해서 순이익금을 계산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데이터 표에 판매가와 그 다음에 판매량의 변화에 따른 순이익금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와 세로에 교체하는 부분에 수식을 똑같이 복사해서 쓰시거나 또는 수식을 연결해 주셔도 돼요. 는 하시고 순이익금이 있는 18세를 선택하고 엔터 눌러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그 다음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를 클릭합니다. 행은 가로를 얘기하는데 가로는 판매량을 얘기해요. 판매량을 대입하겠습니다. 그 다음 열은 판매가예요. 판매가는 우리는 C4셀을 참조해서 계산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값을 구할 수 있어요. 300을 여기다가 판매량에다가 그 다음에 판매가 2500을 여기 C4셀에다가 대입해서 순이익금의 갈가가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데이터 표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를 기록해 놓고 도형에 연결할 수 있고요. 도형을 먼저 그리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먼저 기록부터 해볼게요. 비어있는 셀 선택하고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그 다음 매크로 이름에다가 평균이라고 입력합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이제 평균을 구할 건데요. 에버레이즈 함수를 이용하래요. 그럼 직접 에버레이즈 함수 쓰셔도 되고요. 이만큼 범위를 지정하셔서 수식에 자동학계 평균이라고 하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에버레이즈 함수를 통해서 평균 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면 평균이란 매크로가 컴퓨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기록되어 있는 거를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빗면이란 도형입니다. 빗면이란 도형은 기본 도형에 가시면 이렇게 빗면이 있습니다. 빗면을 선택하시고요. 위치가 G4부터 G5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바짝 붙여있네요.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G4, G5 영역에 드래그 하시고 도형을 드래그 하신 다음에 바로 텍스트를 쓰실 수 있어요. 평균이라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쓰시고 나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오셔서 내가 기록해놨던 평균 매크로 있나 찾아보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연결하실 수 있고요. 값을 지어보고 누르면 평균 값이 구해지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도 설명하겠습니다. 이제는 매크로를 기록 먼저 하지 않고요. 도형을 먼저 그려넣어 볼게요.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사각형의 두 번째 보시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찾을 수 있고요. 위치가 G7부터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7, 8 영역에 드래그 하신 다음 물론 텍스트 바로 입력하셔도 돼요. 여기다가 서식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어? 지금 서식이란 매크로가 없는데요. 그러면 여기다가 서식이란 매크로를 만들 거예요. 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눌러요. 그럼 매크로 기록 서식할까요? 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요구한 A2부터 F9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테두리가 있는데 모든 테두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A2부터 F1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체육이가 있는데 표준색에 노란색을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음 다 하셨네요. 그럼 개발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주시면 서식이란 매크로가 연결되어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어떤 거를 기록했든 먼저 기록하고 연결했든 도형을 그리고 도형 매크로를 기록했든 상관없어요. 결과가 맞으시면 둘 다 맞습니다. 차트 작업 가겠습니다. 어? 지금 문제는 차트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분야별로 선택 학원수와 수강자수 어? 연결해서 범위 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삽입에 가셔서 음 문건 세로막대형 어? 세로막대형에 가시면 문건 세로막대형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차트를 선택하고 알트키를 눌러서 A11셀에 먼저 맞춰요. A11셀에 맞추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크기 조절점을 이용하셔서 I28 영역까지 드래그합니다. 네. 되셨나요? 그 다음 수강자수 계열 막대를 선택하시고요. 차트 종류를 바꾸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해 오셔서 수강자수는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꿀 거예요. 라고 선택하시고 보조축에 표시할 거예요. 오른쪽 눈금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입력하래요. 차트 요소에 오셔서 차트 제목을 어? 나와 있는데요. 그럼 굳이 뭐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차트 제목을 분야별 학원수와 수강자수 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글꼴은 홈에 가셔서 궁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서체 지금 바로 보이지 않으면요. 스크롤 막대를 좀 내리셔서 궁서체 찾으셔도 되고요. 또는 직접 궁서체라고 쓰셔서 글꼴을 찾으셔도 돼요. 그래서 궁서체 그 다음 굵게 크기는 14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 14를 선택하시고요. 다음은 어 수강자수 운동 수강자수는 꺾은 선형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운동에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오른쪽에 기본적으로 표시가 돼요. 그 다음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테두리에 가셔서요. 모서리를 둥글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둥근 모서리 체크 한번 해주시면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 5문항 각각 2점식에서 2호 10점 문제였습니다. 기타 작업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